카이스트가 세계 정상급 소프라노인 조수미 씨를 문화기술대학원 초빙 석학 교수에 임명했습니다. 조수미 교수는 이에 따라 2022년 1학기부터 학보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특강을 맡고 교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공연 제작과 무대 연출 기술에 관한 응용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교수의 임용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까지 3년입니다. 학보생의 정상급 소프트